다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정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하며 거룩한 말씀 새해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여워 떠른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은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얻은 자 순정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평행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정해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여 오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여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떠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떠는 자 순종하여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뜻하신 그곳에 일어나라 뜻하신 그곳에 나이 키워갑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이니 영양만 내 영혼 통하여 일하고서 뜻하신 그곳에 나이 키워갑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이니 영양만 내 영혼 통하여 일하고서 주님 나라와 오 주님 나를 잊으소서 오 주님 나를 잊으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이다 나의 가구서 나의 가구서는 나의 가구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구서는 나의 가구서는 또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이 키워갑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다리니 영양만 내 영혼 통하여 일하고서 주님 나라와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이 키워갑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다리니 영양만 내 영혼 통하여 일하고서 주님 나라와 뜻하신 그곳에 나이 키워갑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다리니 영양만 내 영혼 통하여 일하고서 주님 나라와 뜻하신 그곳에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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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캄한 길에 다녀도 내 앞길에 빛이 되고 두려운 맘이 내게 와도 난 염려 없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피할 바이시라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한다 약속하셨네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사랑해요 내 친구 대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참 행복해요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두려움 없어요 날 지켜주시니 캄캄한 길 다녀도 내 앞길에 빛이 되고 두려운 맘이 내게 와도 난 염려 없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피할 바이시라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한다 약속하셨네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사랑해요 내 친구 대신 구주 예수지하니 구주 예수지하니 심이 기쁜 일일세 영생 어라 받았으니 일시마주 없도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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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믿는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지하니 심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할 바이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그리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이 맞고 영생함은 죽게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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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줄게 한 번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이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련에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있어 사롬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회인하며 주님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라 아멘 네 오늘도 선포되어진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2, 3, 7 나라 그리고 5천 종족을 살릴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또 만국을 기업을 얻는 증인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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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종교를 다루고 교회마저도 나와 우리가 말하네 어둠 속에서 영들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모시네 그때의 하나님이 예비하시니 이 시대 살릴 유일한 제자들 원수는 무너뜨린 주시며 너를 배칠 자가 결코 없네 2, 3, 7 살릴 70인의 제자들 70지역과 70종족 꼭꼭해 지신 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혼들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일을 다신 자들 하나님이 내리신 이 일을 다 가졌네 고자의 배경으로 항상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게 하셨네 그때의 하나님이 아껴주신 이 시대 남은 유일한 제자들 원수를 무너뜨린 주시며 너희를 배칠 자가 결코 없네 2, 3, 7 살릴 70인의 제자들 70지역과 70종족 꼭꼭해 지신 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혼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예수님만 나타나는 교회로 전세계로 언약을 이루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최계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